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의 DB 구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테이블을 완성하시는 문제입니다. 고객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시구요. 첫번째 왼쪽 개체의 고객 정보,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회원번호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회원번호를 선택하시구요. 테이블 디자인에 가시면 기본키라는 도구를 클릭하셔서 기본키로 설정하십니다. 다음은 성별필드를 선택하시구요. 성별필드, 남 또는 여 이해의 문자는 입력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선택하시구요.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에 남 또는 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남 또는 월 여 라고 입력하시구요. 또는 인 연산자 이용하셔서 남, 심표, 여 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남 또는 여 라고 조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생년월일필드는 반드시 입력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필드를 선택하시구요. 반드시 입력한다 라고 하니까요. 필수에서 예를 선택합니다. 네번째 이름필드에 대해서 중복 가능한 색인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름필드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인덱스에 오셔서 현재 아니오 라고 되어 있는데 중복 가능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중복 가능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전자우편필드에 대해서 해당 주소가 링크 되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우편을 선택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데이터 형식에서요. 하이퍼링크로 데이터 형식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 고객 정보에 대해서 다섯 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구요.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구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리스트 엑셀 파일에 대한 연결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외부 데이터에 가셔서요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가족임이 연결을 클릭하시고 새 데이터 온번에서 파일에서 가져올 건데 엑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엑셀을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 우리는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여러분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커맛 1급에 가져오실 엑셀 파일은 리스트라고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이제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 데이터 원본에 연결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문제에서 회원 목록 시트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보이시는 회원 목록 시트를 대상으로 하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 워크시트 표시의 회원 목록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구요. 첫 행에 열 머리끌이 있습니다 라는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구요. 다음은 테이블의 이름을 고객 리스트라고 입력합니다. 고객 리스트라고 입력하시고 마침을 누릅니다. 화면과 같이 테이블이 연결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구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왼쪽에 고객 리스트에 엑셀 파일을 가져다가 연결해서 고객 리스트라고 작성된 테이블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두번째 문제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세번째 관계 설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우리는 테이블에 가셔서 렌탈 도서 테이블, 고객 정보 테이블, 도서 상세 테이블, 3개 테이블 다 필요하네요. 렌탈 도서 테이블의 회원 번호 필드는 고객 정보 테이블의 회원 번호 필드를 참조한다. 그럼 고객 정보의 회원 번호 필드를 렌탈 도서의 회원 번호로 드래그 하시구요.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고객 정보 테이블의 회원 번호가 변경되면 이를 참조하는 렌탈 도서 테이블의 회원 번호도 변경되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하시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렌탈 도서 테이블의 책 번호 필드는 도서 상세 테이블의 책 번호 필드를 참조하여 테이블 간의 M 대 1 관계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렌탈 도서를 가운데다 놓구요. 도서 상세의 책 번호를 선택하셔서 렌탈 도서로 드래그합니다.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다라고 체크하시고 세번째 도서 상세 테이블의 한 레코드가 삭제되면 위와 관련된 렌탈 도서 테이블의 해당 책 번호 레코드도 삭제대로 설정하시오.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를 체크하시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의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도서 DB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본문에 모든 컨트롤의 글꼴을 굴림으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기 위해서 왼쪽의 눈금자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컨트롤을 모두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글꼴을 굴림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요.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본문에 TXT 책 번호라고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에서 TXT 책 번호라고 확인하시고 데이터 탭에 오셔서 저희는 책 번호와 연결하겠습니다. 다음은 TXT 제목은 제목과 연결하겠습니다. 작가는 작가 필드와 연결하겠습니다. 장르는 우리는 장르 필드와 연결하겠습니다. 대여 금액은 대여 금액 필드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TXT 작업일자 컨트롤을 작업일자 TXT 작업일자 폼 머리끌에 있는 컨트롤을 선택하시구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 커서를 두시고 화면과 같은 형식의 오늘 날짜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구요. 날짜를 표시하겠다라고 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세문항의 폼을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현재 작업하시고 계시는 도서 TV 폼의 바닥글에 화면과 다음에 지시사항에 따라 명령 단추를 자동으로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차음이 있는데요. 이전, 다음, 닫기까지 명령 단추를 만들려고 합니다. 양식 디자인에 가시면 네 번째 단추가 있구요. 단추를 선택하시고 차음 옆에다가 드래그 하신 다음에 저희는 이전이라는 단추는 다음 레코드로 이전 레코드로 이동 이라고 선택을 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시구요. 텍스트에다가 이전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이전이라고 입력하시거나 이전만 남기시고 그 다음에 다음 버튼 누르시구요. 현재 명령 단추는 CMD 이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대문자 C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MD 이전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마침을 누릅니다. 다음 단추를 클릭하셔서 다시 한번 드래그 하시구요. 다음 레코드로 이동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레코드 탐색에 다음 레코드로 이동 선택하고 다음 텍스트에서요. 다음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구요. 다음 누르시구요. CMD 다음이라고 수정하신 다음에 단추의 이름을 CMD 다음으로 수정하신 다음에 마침을 누릅니다. 다시 한번 단추를 선택하시구요. 드래그 하셔서 이제는 닫기입니다. 폼 작업에 가셔서 폼 닫기를 선택하시구요. 다음 누르시구요. 표시하실 텍스트는 닫기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구요. 저희는 CMD 닫기라고 이름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누릅니다. 네 이제는 4개의 3개의 명령 단추를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4개에 대해서 크기와 문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제시된 폼의 이미지를 보시고 4개를 선택하시구요. 저희는 정렬에 가셔서 일단 크기를 좀 맞출까요. 가장 긴 길이에 다시 한번 크기 공간에 가셔서 가장 넓은 너비에 라고 선택하시구요. 위쪽으로 한번 맞추시구요. 맞춤에서 왼쪽은 왼쪽으로 맞추면 간격이 붙으실 것 같고 위쪽 맞춤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정렬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명령 단추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제시된 내용과 비슷하게 크기 정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서 DB 폼에 TXT 장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TXT 장르를 선택하시고 장르 컨트롤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수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장르의 값을 입력할 때 기존의 레코드에 입력된 장르에서 선택하거나 새로운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콤보 상자로 변환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TXT 장르 텍스트 상자에서 마우스로는 쭉 변경을 클릭하시고 콤보 상자를 클릭합니다. 콤보 상자로 현재 컨트롤을 변경을 하셨고요. 다음은 행원본 유형을 테이블 컬이라고 되어 있고요. 행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저희는 도서 상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도서 상세 테이블을 이용하여 행원본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도서 상세의 장르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 콤보 상자에 표시되는 장르는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요. 위쪽에 요약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요약을 클릭하셔서 한 번만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 번 누르신 다음에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 번 누르시고 폼보기에 가셔서 장르에 가셔서 만화, 수필, 소설 이렇게 한 번만 표시되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책 정보 라고 폼의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이해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에 보고서 시 리포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본문에 모든 컨트롤이 위쪽으로 동일한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왼쪽의 눈금자를 드래그 하셔서 그 다음 서식에 가시면 정렬에 가시면 맞춤에 가셔서 문제 위쪽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 맞춤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회원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회원번호 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동일한 회원의 대선은 정렬을 추가하셔서 대여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본문에서요.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첫번째 TXT 순번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번에다가 일련번호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온번을 등호 입력하고 숫자 1 누적합계에서 그룹을 선택하셔서 일련번호 형태로 1234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머릿글에 레이블 컨트롤을 만들고 우리는 보고서 디자인에 가시면 세번째 레이블이라는 컨트롤을 찾을 수 있고요. 위쪽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고객 그룹별 출력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고객 그룹별 출력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하신 레이블에 대한 이름은 선택하시고요. 모두에 가셔서 이름을 LBL 제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LBL 제목 글꼴 크기를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를 20 글꼴 두께를 굵게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기울인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울인꼴에 현재 예 라고 되어 있네요. 문자 색깔에 오셔서 색깔에 오셔서 저희는 파란색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록에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파란색을 하겠습니다. 라고 다른 색에 오셔서요. 파란색을 레드는 0 녹색은 0 파란색을 255 라고 블루의 값을 255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셔서요. 글꼴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닥글에 TXT 페이지 컨트롤에 대해서요. 컨트롤 만들고 네 만들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텍스 상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보고서 디자인의 컨트롤에 텍스 상자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만들 페이지 바닥글에다가 드래그 하신 다음에 왼쪽에 레이블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 주시고요. 오른쪽에 만드셨던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 이름에다가 TXT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TXT 페이지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전체 페이지 수가 3이고 현재 페이지가 1이면 1 슬래시 3 페이지라고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번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페이지가 먼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PAGE 연결해서 M% 큰 따옴표 묶어서 슬래시 한 칸 띄고 슬래시 한 칸 띄고 다시 M%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전체 페이지 S를 붙이시고 그 다음에 다시 M% 연산자 이용하셔서 표시할 텍스트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문제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렌탈 정보 폼에 대하여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하이 폼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작업하시는 보고서는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렌탈 정보 폼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안쪽에다가 하이 폼을 추가하실 건데요. 위쪽에 가시면 양식 디자인에 우리는 하이 폼 하이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본문 영역에 오셔서 놓고자 한 영역에다가 드래그 한번 하시고요. 기존 폼을 사용해서 하이 폼을 추가할 건데 세부 정보 폼을 선택하고 다음 그 다음 책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록 첫 번째 책 번호를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다음은 하이 폼의 이름을 세부 정보라고 하라고 되어 있는데 표시가 되어 있죠. 마침 버튼 눌러 주시면 한 명과 같이 하이 폼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폼 보기에 가셔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하이 폼이 추가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이해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의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클릭하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특정 작가의 책 정보를 알려주는 매개편수 커리를 다음 지시에 따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리에 가셔서 전체 대여 DB 커리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셔서 필요한 필드를 먼저 배치하도록 하겠는데요. 책 번호, 작가, 제목 그 다음 장르 그 다음에 대여 금액 그 다음에 대여 횟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 횟수는 문제에서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진 않네요. 그러면 제목을 가지고 요약에 가셔서 계수를 구해가지고 우리는 제목이란 글자 앞에다가 대여 횟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제목 필드를 이용해서 계수를 구한 다음에 우리는 대여 횟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를 작성하셨고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작가로 검색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가 명을 입력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작가 아래쪽에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습니다. 작가로 검색할 거라고 매개 변수 안에다가 표시할 문구 작가로 검색할 거라고 입력합니다. 네, 검색 한 칸 띄워야 되겠네요. 문제 나와 있는 형식과 같이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작성하신 내용은 저장을 한번 클릭하시고 쿼리 이름을 W리스트 라고 되어 있습니다. W리스트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결과를 살짝 볼까요? 맞게 되어 있는지 박규리라고 작가를 입력하면 확인 버튼 눌렀을 때 박규리에 해당한 작가 제목 장르 대여 금액 대여 횟수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시고 그 다음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참조하는 테이블이 하나이기 때문에 마법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커리 디자인을 이용하도록 하겠고요. 커리에 가셔서 전체 대여 DB 커리를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문제에서요. 회원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크로스텝을 클릭하셔서 이름을 행에다가 배치하겠습니다. 라고 행머리글 두 번째 장르별 장르를 더블클릭하셔서 열에다가 배치하겠습니다. 라고 열머리글 그 다음 회원별 장르별 대여 횟수를 나타내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 회원별 대여수에 학기도 나타나되 화면과 필드명을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제목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값을 개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다음 현재 총 대여수도 제목을 가지고 그 다음 값을 개수로 선택하시고 우리는 앞에다가 총 대여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표시할 필드명을 총 대여수라고 입력하시고 일단 작성하신 다음에 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보기 클릭하시면 장르의 열머리글을 지정한다는 걸 핵머리글로 지정을 했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핵머리글을 지정한다는 걸 갑으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기에 가셔서 이름 총 대여수 그 다음 만화부터 시까지 장르별로 대여 횟수가 구해진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시고 현재 작성하는 커리 이름을 크로스텝 대여 횟수라고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세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세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필드는 고객별 대여 정보 커리를 이용하여 커리에 가셔서 고객별 대여 정보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보셨을 때 첫번째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더블클릭 작가 그 다음에 도서장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장르는 지금 도서장르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장르를 가져와서 도서장르라고 수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가져오시고요. 이름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회원 생년이라고 표시할 건데요. 생년월일을 필드를 더블클릭하셔서 우리는 연도를 추출해서 회원 생년이라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년월일부터 먼저 좀 수정을 한다고 하면 화면에 표시할 문제에 표시할 필드명을 회원 생년이라고 입력하시고 이열 함수를 이용하셔서 이열 함수를 이용하셔서 생년월일 필드의 값에서 연도를 추출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까 장르가 도서장류였습니다. 그러면 장르를 선택하시고 도서장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서장르는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장르에서 수험을 수험수로 바꾸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리플레이스라고 입력하시고요. 리플레이스 장르 필드에 가셔서 우리는 수험을 수험이라고 입력하시고 수험서라고 바꿔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작성을 하셨고요. 장르에서 수험을 수험서로 바꾸어 표시하는 도서장르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별 대여 정보 커리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의 연도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서 70년 대생에 해당하는 자료를 조회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생년월일의 연도로 표시하셨던 필드에 가셔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매개 변수에서 입력한 값보다 첫 번째 입력한 값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입력하는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매개 변수의 이름은 검색 시작 연도라고 입력하시고 엔드 그리고 작거나 같다 검색 종류 연도라고 입력하셔서 처음에 입력하는 값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입력한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을 한번 하시고요. 커리 이름을 70년대 생 도서 대여라고 입력합니다. 70년대 생 도서 대여 입력하셨고 보기에 가셔서 조건에다가 197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종류 연도에다가 1979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제목, 작가, 도서 장르, 이름, 회원 생년 해서 해당된 내용이 전체 레코드가 7개가 추출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리 문제의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여 DB 커리를 이용하여 반납 여부가 노인 자료를 조회하는 노 라고 영어 노 라고 입력된 자료를 조회하여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커리에 가시면 전체 대여 DB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셔서 필드를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제목을 가져오시고 장르를 가져오시고 이름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반납 여부가 반납 여부가 지금 현재 필드를 안 가져왔는데 추가는 하시는데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조건에다가 문제 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요. 노 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테이블로 생성하겠다 라고요. 우리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의 이름을 미반납 도서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미반납 도서라고 입력하시고요. 전체 대여 DB를 살짝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대여 여부가 예스 노 네요. 체크가 되는 노였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노 라고만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 노가 아니니까 예스 노 라고 입력된 게 아니라 예스 아니요 라고 체크하는 체크로 되어 있으니까 노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살짝 먼저 보기 하시면 전체 레코드 24개의 레코드가 해당이 됩니다. 라고 미리 보기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맞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저희는 현재 작업하는 커리를 저장 먼저 하겠습니다. 미반납 도서 체크라고 저장을 하시고요. 미반납 도서 체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나서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보기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닫으시고 실행을 하셔도 돼요. 커리 디자인의 실행을 클릭하시면 24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예 라고 눌러주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렌탈 도서 테이블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 렌탈 도서 테이블을 이용하여 회원번호의 횟수가 5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렌탈 도서에 가서 회원번호의 동일한 회원번호가 5건 이상인 회원의 고객 정보 테이블에 가서 비고란에다가 비고란에다가 필드의 값을 우수 회원으로 변경하는 우수 회원 처리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에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업데이트는 고객 정보 테이블에 테이블에 가셔서 고객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고요. 비고 필드의 필드의 값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선택하시고 커리 디자인의 업데이트 우수 고객이라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는데 조건이 있죠. 조건은 회원번호 필드를 가지고 와서요. 회원번호 필드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렌탈 도서에 가서 회원번호의 횟수가 카운트를 통해서 횟수를 세어봤을 때 5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고요. 그렇다면 해당된 데이터만 우수 회원이라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우수 고객이 아니라 우수 회원입니다. 제가 고객이라고 잘못 썼네요. 우수 회원이라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조건에다가 인 해당된 데이터입니다. 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셀렉트 하이커리를 이용하셔서 셀렉트 회원번호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어디에 가서 렌탈 도서에 가서 렌탈 도서 테이블에 가셔서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약을 클릭하시면 그룹이 작성이 되거든요. 그룹 바이 라고요. 우리 카운트를 계수를 통해서 5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회원 필드를 그룹을 만들어서 having 카운트를 통해서 회원번호 필드에 계수를 구한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5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회원번호의 필드의 값이 5보다 큰 회원번호를 우수회원이라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저장을 클릭하시고 커리 이름을 우수회원 처리라고 일단 저장하시고요. 우수회원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실행을 누르시면 현재 입력한 부분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확인 렌탈 도서에 렌자가 잘못 입력되어 있네요. 렌탈 도서라고 수정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행 누르시면 4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예 버튼 눌러주시고 오른쪽 닫기 수정하신 거 저장하신 다음에 고객 정보 테이블에 가시면 비고란에 렌탈 도서 테이블에 가셔서 횟수가 5회 이상인 카운트를 통해서 개수를 구한 값이 5 이상인 데이터에만 비고필드에 우수회원이라고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정보 테이블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기출문제 DB 구축부터 커리 작성하는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